한글자막 by 한효정 날의 진연날 저하가 오셔 어떻게든 그전까지 태양할 일을 찾아야 돼 저하 말씀하신 물품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빠짐없이 다 챙겼느냐 예 오 이게 처유묻이 쓰는 탈이야? 가면을 벗으려 궐을 떠났는데 다시 가면을 쓰고 돌아가게 생겼구나 가면을 영원히 벗으려 가는 것이지요 우린 내일 가면을 쓰고 궐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일 날의 진연때 보부상투령과 그 일당들이 골로 참입한다 하오 역적의 무리를 모조리 잡아들이고 보부상투령을 축포하는 즉시 죽이시오 내일 보부상투령이 반역을 꾀한다 말씀이시옵니까 전하 그렇소 우상은 금군을 이끌고 권문을 철저히 지키시오 예 전하 사삼시 제조는 긍정전을 지키시오 두령과 그 역당들이 한 발자국도 긍정전으로 들어올 수 없게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오 소인 금굴소의 신의 정신으로 목숨을 걸고 막겠사옵니다 전하 내일 보부상투령이 긍정전으로 들어온다면 나는 물론이오 그대들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니 반드시 막으시오 예 철저 철저